이 개념 공부하는 시기에 완벽하게 끝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럼 몇 개나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자 몇 개나 공부해야 될까요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오십 개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하는 질문 오십 개를 어떻게 외워요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다음 날 되면 오십 개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단어책이 한 권 있으면 최소한 세 번은 돌려보셔야 그때서야 나 공부했던 단어구나 기억이 나기 시작하죠 처음에 두 번 봤을 땐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. 그러니까 다음 날 잊어버리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잠들기 전까지만 오십 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.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저는 오십 개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. 여러분 종이를 한 장 꺼내셔가지고 그날 외워야 될 단어를 쓰는데 예쁘게 쓰지 마시고요 막 쓰세요 막. 자 뇌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읽을 때 활성화가 된대요 불이 반짝반짝 들어와서 그러니까 쓰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쓰면서 우리말로 뜻도 중얼중얼하고 발음도 한번 해보셔야죠. 자 집어넣고 수학 공부하세요. 수학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대쯤 꺼내서 몇 개 기억나나 한번 지워보세요 이거 생각나. 이거 생각나 지우시고 생각 안 난 단어는 어떻게 해요 다시 중얼중얼중얼중얼하면서 또 보면서 외우세요. 자 그러면 이제 또 집어넣고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또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또 생각나겠죠 자 그럼 몇 개 지우고 안 외운 거 또 외우고 자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다 없어질 때까지.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번 쭉 목록 훑어보시면 그걸로 그날 공부 끝난 겁니다 다음날 잊어버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삼의 독은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십오 번 넘어가 보죠. 이제 구십오!